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회차 수질기사에 합격한 김선대라고 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결심한 계기는 업무상 필요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라 강의 덕분에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제6차 안격입니다. 특히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한 강의만으로 필기부터 시기기까지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적정한 난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준비한 기간이 짧아서 필기시험에서는 그리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기초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는 적정 수준의 난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한 것이라 최소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율을 내야 했습니다. 배우라 강의는 시간이 부족한 저에게 최적의 강의를 제공했고 그리고 그 결과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건이 되지 않아 실제로 실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 인강에서 교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실험 테크닉을 보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강을 통해 빨리 개념을 습득하고 나머지는 기초 문제의 풀이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잘 짓어주셔서 꼭 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외우고 인출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외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 적용 훈련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딱 노트 정리라고 할 방법은 없었고 간단히 공식을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만 활용했습니다. 특히 고경미 교수님의 강의가 교재가 오타가 적고 암기용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별도 노트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고경미 교수님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고경미 교수님께서 필기 시기를 모두 강의해 주셨는데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도와주셨습니다. 환경 관련 전공자가 아니었음에도 생소한 개념들에 대해서 천천히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매우 좋았습니다.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실기 파트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없었는데 교수님이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실험 강의 영상 덕분에 실험을 직접 해보지 않고도 충분히 연습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수질기사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경미 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질기사 강의를 수강한 김선대라고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부족한 시간 동안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이렇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수질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시험을 꼼꼼하게 준비하면 작업형과 필다평에서도 자연스럽게 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 제대로 준비를 해두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